상황이 이렇다 보니 빨리우드 스타를 꿈꾸는 것은 어린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바브나는 4번의 미인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베테랑 모델입니다. 20, 30,000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시간 정도의 미인대회 수상 경력이 10,000-15,000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모델링이 많은 시간입니다. 지금도 꽤 인지도 있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녀의 최종 목표는 발리우드의 여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배우가 더 대접받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여배우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아이시어라 라이와 디피카 파두콘 역시 모델로 먼저 얼굴을 알린 발리우드의 여배우인데요. 두 여배우 모두 발리우드 진출은 물론 세계 광고 시장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배우라는 직업은 대부분 혈연에 의해 세습되거나 미인대회 출신자 중에서 발탁되기 때문에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바브나에게 발리우드 진출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발리우드의 가장 큰 인데스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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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무리 미인대회 출신이라도 스타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발리우드에 진출하기 위해선 세계 시장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죠. 바브나는 15kg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브나가 흘리는 땀만큼 인도 여성들의 아름다움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각종 세계 미인대회에서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고 심지어 미국의 한 TV채널에선 인도 여배우들을 세계 최고의 미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발리우드의 리 coral에서도 lockedŜ소가 높은 티스트리입니다. 발리우드에서 deveria 만들고itude benefits. 바 agua경이 좇 빙 inici 바브나의 스케줄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수시로 미용실에 들러 자신에게 맞는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법을 배우는데요 이게 다 발리우드의 여배우가 되기 위한 예행 연습이죠 오늘은 바브나에게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얼마 전 제의를 받았던 영화에 최종 오디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브나도 미리 대본 연습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감독은 대본에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즉흥 연기를 요구합니다 과거 인도의 연기는 표정과 동작이 크고 억양의 강약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 연기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진지하게 둘을 지켜오던 감독 바브나의 연기가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처음 도전해본 영화 오디션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발리우드 스타가 되는 길에 한 발짝 더 다가산 것 같습니다 한편 산지나가 다니는 학원에선 학생들의 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시대가 변했다 해도 인도 영화에서 여전히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춤 배우 지망생들은 댄스 가수 수준의 다양한 춤을 소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엔 잃은 직전강부의 원격표를 제거입니다 이번엔 박수수수염과 동작을 터뜨로는 관계와 함께 공개의 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계가 기관을 통해 수 있는 bonding이라고 합니다 where they can perform in award nights it's helpful for them